뿅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지니입니다 자 이제 곧 발렌타인데이랑 저희 오마이걸 데뷔 후 300일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오마이걸 CCTV로 1년간 지내면서 관찰기랄까? 아니면은 비니... 아 맞다 오늘 카메라 걸이 또 비니거든요 짠! 비니랑 수다타임 겸 1년 돌아보면서 팬분들께 소소한 선물도 드릴까 합니다 어우 무슨 선물을 준비했어요 언니 아무래도 팬분들이 어... 아무래도 저희의 추억? 저희랑 1년동안 있었던 그런 영상들도 찾아보면서 추억을 한번 이렇게 되새겨보는 것도 선물이 되지 않을까 해서 비니랑 한번 놀아볼까요? 놀아볼까요? 고고고! 아 우리가 최근에 보여드린 그 설마지 상차림도 있고요 넵 한복도 있고 아 맞다 비니랑 지효 졸업 현장도 있네요 아 정말요? 지효 생일이래 지효 졸업식 날은 직접 가보지 못해가지고 너무너무 아쉬워 진짜요 졸업식을 지켜본 소감이 어땠어요? 비니 학교에 저번에 수능 때 거기 문 앞에까지는 가봤는데 안에는 못 가봤었거든요 아니다 그 학교가 아니구나 언니 이런게 있어요? 아 너무해 어쨌든 비니 학교가 되게 신기하게 생겼더라고요 음 아 맞다 전 그것보다 비니 어머니 되게 많아서 좋았어요 아 진짜요? 어머니 어머 어머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전해드릴게요 또 뵙고 싶어요 저희 엄마도 멤버들 진짜 좋아요 검색중인가요 언니? 네 아 너무 많아서 그쵸 어떤거부터 이렇게 취하고 지난 300일간 지내면서 뭔가 언니가 딱 떠오르는 거 있어요? 그냥 영상을 보지 않더라도 언니가 지금까지 기억에 남았던 영상이라던지 아니면 아 저는 난 그거 되게 기억해봤어 어떤거야? 카메라 거리 또 오늘 비니니까 그쵸? 뭐하시려구요 언니? 비니하면 또 짜장면 사건 아시나요? 걔 뭐죠? 걔 뭐죠? 그걸 물어봐주셔야죠 왜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긴급속보가 있어요 뭔데요? 제가 아까 매니저님들이랑 스태프분들이 하는 얘기 들었는데 짜장면 먹는데요 근데 저희는 안 먹는데요 그럼 저희는 뭘 먹어야 하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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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진짜 잘 배웠어 대사도 다 외웠어 너무 귀여워서 이거를 12번을 넘게 본 거 같아 대사 대사를 다 외웠어요 언니 무슨 대사라니 언니 아 진짜 제가 남자여도 반하지 않을 수가 없었잖아요 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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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리미 영상도 되게 많은 게 있는데 네 아 그거 뭔지 알아요 알지 알지 알죠 저의 그 야구장 야구장 고경 갔을 때 맞죠 키피드 마지막 장면 너무 특별하게 네 비니가 시키면 한다 편 아 시키면 한다요? 비니도 몰랐던 오늘 깜짝 놀랐네 시키면 한다 그럼 외쳐주세요 언니 오늘은 비니가 시키면 한다 비니 아바타 편입니다 언니 그거 있잖아요 언니 트레이드마크 고래 있잖아요 고래 언니가 고래 묘사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최근에 돌고래를 했었죠 네 너무 오랜만인데 이렇게 좀 좁은 고래하는 것도 처음이라 해볼까요? 해야 되는 것 같지 네 고래를 묘사한 고래가 돌고래는 굉장히 동그랗게 수영을 하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갑니다 고래 언니 다른 동물은 없어요? 근데 비니가 하던 타조 타조요? 제 건데 안 되는데 가봅시다 이 맞지? 네 그거 맞아요 준비장세 자 튕기겠습니다 허 아하핳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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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 왜 이렇게 네 이렇게 왜 이렇게 가야해 아하핳하